안녕하세요. 네오클레마. 2021년 10월 28일 기준으로 전자공식 사업 설명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자공식 사이트 들어가면은 네오클레마를 검색하면 반기보고서, 반기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석 달에 한 번씩을 분기로 친다라면 봄, 여름, 겨울, 그거를 두번, 반틈, 반기, 하반기는 반틈, 뒤에 하반기, 여름, 하, 겨울, 하, 하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하의 하반기. 여기 회사의 연결대상 회사수는 네오클레마 하나 있고, 비상장 자회사가 하나 있다는 소리라고 해석하면 되지. 주식회사 네오클레마라고 부르며, 영어로는 네오클레마. 2007년 1월 8일날 기능성 당 펩타이드 제품 제조와 상품 유통을 주사업으로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됐는데, 연역을 보니까 2000년, 거의 99년 2000년에 시작했는 걸로 나와요. 20년이라고 나오길래 좀 헷갈렸던게, 설립일자는 2007년이고, 뭐 쪼매쪼매 했던 것은 2000년부터 시작했다고 했다.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벤처기업에 해당되고, 중견기업에는 아직 해당되지 않는다. 기능성 식품소재기업, 기능성, 기능이 있는 식품소재, 그냥 일반적인 식품소재, 고춧가루, 설탕, 참기름, 들기름, 이런 것들 있는데 거기다 기능을 하나 더 추가시키는 식품소재기업으로 기능성 당 펩타이드 제품 제조, 식품, 첨가물 등의 상품 유통을 주력사업을 한다. 농축산물, 음식료, 화장품 원료, 재료, 사료, 원료, 재료, 화장품 제조, 판매, 부동산 임대업, 의약품 제조 판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사업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 것을 뭐다? 영업이익이라고 그러고, 요거와는 상관없이 돈을 버리는 것. 얘들은 금융업 없잖아. 돈을 빌려줘서 이득 받을 수 있잖아. 이자 받을 수 있고, 주식투자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뭐다? 금융수익, 금융비용, 기타수익, 기타 비용, 그렇게 하고 거기서 세금가에 딱 뛰면 뭐가 나온다? 딱 순이익이 나온다. 단기순이익이라고 그러지. 요걸로 돈 버는 걸로 해서 요거에 들어가는 원가 뛰고,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 판매비, 관리비, 판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 물류에 들어가는 비용, 뭐 여러가지 비용들 다 뛰면 뭐가 나온다.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지. 요거에 대한 영업이익. 신용평가는 비트리플 등급을 받았고, 이크레더블, 이크레더블에서 받았다. 신용평가 기간. 19년, 20년, 21년, 비트리플 등급. AA 등, A등급 이상 받으려고 그러면 거의 일군 업체들, 일군 업체들, 대기업들, 대기업 중에 현금이 굉장히 좀 잘 돌아가는 회사들, 돈 부채율도 낮고, 그런 회사들이 거의 AA급이고, A급 이상이고, 웬만해선 다 비트리플, BB등급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 채무 이행 능력은 양호하나, 장래 경기 침틀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채무 이행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아무 문제 없다는 거지. C는 현재 시점에서 채무 불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내포하고 있다. CCC, C트리플 등급이. B 이하는 조금 이제 투기적이라고 보는 거지. 자, 코스닥이는 19년 8월에 상장되었다. 자, 네오크레마를 7년에 설립하고, 자본건 100만원, 100만 1000만억, 자본건 1억이란 말이지. 김재환 대표. 고려대 박사 출신이고, 식품 쪽에 이제 전공을 한. 그래서 네오크레마를 설립. 부인은 약사 출신인데, 홍보 이사 있던데 홍보 이사. 2010년 이노비지 인증 받았고, 12년 기능성 식품연구소를 설립하려고 하고, 13년 자본금을 정지화해서 자본금이 11억, 11억, 11억이 아니고, 100만원, 1억 1000만원, 1억 1000만원, 1000만원 더 자본금이 더 늘었네. 13년에 장성 2공장을 설립을 하고, 14년에 100만 툴, 100만불 수출탑 수상, 그것은 1년 정도 지났는데, 300만불 수출탑 수상, 15년에 차세대 세계인류상품 인증서를 받고, 어떤걸로 혐오과수 분해물, 산업통상지원부에서 설립을 하는, 인정을 하는, 그리고 16년에 액면 분할을 해서 5천원짜리가 500원. 5천원짜리 한줄을 가지고 있으면 10줄을 줬단 말이지. 왜? 나누기, 나누기 10을 했으니까, 나누기 10, 나누기 10, 나누기 10이라고 한 번 좀 했으니까, 5천원짜리를 500원으로 나누니까, 나누기 10 맞네. 곱하기 10 이렇게 해야 되나, 나누기 10. 그래서 주식수가 한줄을 가지고 있으면 다섯주가 되고, 다섯주를 가지고 있으면, 다섯주를, 다섯주를 더 줬으니까, 열주를 더 줬으니까, 오십주가. 오, 잠깐만. 한줄을 가지고 있으면 다섯주, 아, 열주, 한줄을 가지고 있으면 열주를 주고, 1대 10, 1대 10 비율이네. 맞지? 1대 10 비율, 나누기 10 맞다. 나누기 10. 곱하기 10 하던지, 주식수에 곱하기 10. 자, 그리고 2018년에 500만불 수출탑을 수상을 하고, 18년에 상환, 전환, 우선주에, 전환, 우선주를 보통주로 변한다. 이거 RCPS 하는거. 상환, 전환, 변환, 우선주. 전환도 시킬 수 있고, 상환도 시킬 수 있고, 우선주 혜택도 주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빌려주는, 돈 빌리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 돈 땡겨 쓰는 입장에서는 아주 최악의 조건. 이렇게 보면 되는거고, 19년에 코스닥의 상장, 19년에 위스트 지분을 인수를 하고, 2020년 메인비지 인증, 2020년 FSSC 2000-2000 인증, 2020년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과학기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우수기업연구소로 진정됐다. 자본금은 72억에서 73억으로 조금 변경됐고, 13기, 19년에서 72억, 2021년에는 73억으로 조금 변경됐다. 주식의 총수는 735만, 730만조. 730만조니까, 처음에 발행했던 그 주식이 계속 유지됐다고 보면 되지. 계속, 자 그리고 용어 사업, 이 사업을 하면 연관되는 용어들이 나오는데, 프로바이옴은,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 몸속에 서식한 인생, 인간과의 공생, 유익균이라고 할 수 있는 미생물인 마이크로바이옴 비타와 유전자의 유전정보를 뜻하는 지놈의 합성어가 마이크로바이옴, 뭐 핀테크 하잖아요. 핀테크,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를 합친게 핀테크, 이런것처럼 이런거에요. 합성용어, 합성용어, 가스분해 있고 갈락톡스, 갈락톡스, 갈락톡스 올리고당입니다. 얘들 만들어내는게, 천연에서 중압체 상태로 널리 분파하는 당류, 천연에 있는 당류인데, 생리적으로 중요한 당 하나로, 젖당, 락토스 성분의 주요 성분, 모유, 초유에 있다고 하는 이런 것들, 간미료, 간미도, 락톨로스, 백탁현상, 식이섬유, 유당, 락렉토스, 한랄인증, 한랄인증은 아니죠. 이슬람율법에 따라 도살처리 가공된 식품에만 부여되는 인증마크. 한랄인증을 받으면 한랄인구, 한랄을 시켜봐서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음식만 먹어야 되는데, 무슨 고기 들어가면 안되고, 어떻게 도축했는거 되면 안되고 이런거잖아. 그런 것들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거지. 인증받은 것은 굉장히 까다롭거든. 프리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할 수 있는 유익균, 장속에 사는 유익균,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런거. 개들이 막 살잖아. 개들이 사는게 아니고, 개들이 저기 대장까지 가잖아. 대장에서 잘 살고 있는 놈한테 먹이를 주는거.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는 그런식으로 균 이런 것들. 체내에서 수치되어 장에 도달했을 때 장내 환경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균주. 그러니까 균들이고 프리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밥. 먹잇감. 먹잇감. 그러니까 먹이가 장가에 잘 도착해야 되겠지. 페타이드는 단백질 구성요소, 아미노산에 합쳐진 연결 뭐 이런 것들. 코셔 인증은 코셔. 요기는 유대교 율법, 이슬람 율법은 할랄이고 코셔는 유대교, 저주, 이스라엘, 개들 율법에서 인증되는 것. GRAS는 미국의 이렇게 인증 독특한 제도. 굉장히 까다롭다. 이런 것들도 국제적으로도 인식되고 있는. 자, 사업일게요.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기능성 식품 소재 기업으로 기능성 당, 페타이드 제조와 식품 첨가물의 상품 유통을 주력을 하고 있고 종속회사인 위스트는 건강기능식품 기획 및 유통 판매 회사로 얘들이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종속회사가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당은 일반적으로 설탕을 가리키는데 화학적으로 당류 중에는 물에 녹으면 단맛이 나는 것을 통틀에 일으키는 것을 당이라 그런다. 화학적으로는 당류 중에서 물에 녹으면 단맛이 나는 것을 통틀어 그걸 당이라 그런다. 식품공전에는 식품상 당류로 분류를 하고 있으며 당사는 그 중 올리고당류, 올리고당 가공품과 당류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다. 식품상 당류로 분류되고 있는 그 중에 올리고당 쪽에 가공품 이런 것을 생산하고 있다. 창업 초기에는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대체 감미료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설탕과 전분당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감미료를 국내에 소개해 왔으나 최근에는 인류를 위협하는 질환 중 하나인 비만, 당뇨 이런 것들 원인으로 첨가당에 대한 탄소화물 섭취 증거가 거론되고 당사의 제품은 분류, 식음료, 기능성 식품에 적용되어 대체당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단순히 설탕류 당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장래, 장래, 장, 대장, 소장 이런 환경개선, 혈당 상승 억제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제품을 개발하여 시중 제품에 적용도 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클린라벨 제품, 클린라벨은 제품 내 합류 성분을 정확하게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시한 것으로 인공 색소, 각종 식품 첨가물을 넣지 않고 가공을 최소화한 원료로 생산된 제품 이런 것들, 클린라벨, 식품에 대한 관심증과 유기농 시장의 성장을 대응해 하기 위해서 세계 최초로 유기농 갈릭토올리고당을 출시. 그러니까 갈릭토올리고당은 많이 만들어냈는데 세계 최초로 유기농 비료나 이런 것들 거의 90 몇 프로 이상 비료를 안 쓰고 이런 것을 유기농으로 치잖아요. 기준이 있으면 그거를 세계 1위 처음으로 했다. 세계 1위 유기농 갈릭토올리고당 제조사다. 동제품은 국내 및 해외 유명 분류 제조사에 적용되어 판매 중이고, 그러니까 어린이 분류, 어린이, 영유와 분류를 엄마들이 먹일 때, 우리는 갈릭토올리고당 말했듯이만 근데 여기는 유기농 갈릭토올리고당. 갈릭토올리고당이 좋은데도 그중에 더 좋은 걸 넣었으니까 조금 더 비싸도 산다. 안 산다. 산다. 세계 최초 중국 유기인증, 중국의 인증, 유기농 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중국을 비롯해 세계 시장을 타겟한다. 중국 인구 얼마가 맞지? 요게 조금 들어가면 작살나겠지. 펩타이드 제품은 당사만의 효소 및 분리 기술을 통해 효모 가수분해물 중 저분자분해물 분핵물만을 분리하여 생산하는 제품으로 호르몬 조절을 통한 식욕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제품. 그러니까 식욕 억제 인자가 있고, 식욕 확대시키는 억제가 있으면 다이어트 식품에는 식욕을 억제시키는 인자를 키우면은 다행적으로 먹는게 줄어들겠지. 그런 원리로 한다. 효모 펩타이드에 기반한 흡수율이 향상된 유기철 제품도 개발 완료되어 판매하고 있다. 철분 흡수자라는 거.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 영양소와 흡수, 대사, 면역계, 신경계, 성숙과 발달, 다양한 질환 발생과 예방을 미치리고 있다. 왜 그러냐면 마이크로바이옴 자체가 장내에 서식하는 미생물이 마이크로비오타가 한 500종에 달하는데 그중에 그 무게가 한 1.5kg 정도 되는데 장 속에 1.5kg. 그러니까 내 몸무게 1.5kg는 미생물인 거야. 미생물 엄청난 양이 그러면 걔네들이 먹이도 많이 필요할 거잖아. 그게 프리바이오타라는 거야. 장내에 서식하는 마이크로바이오타의 불균형 시 직관적적인 영향으로 비만, 아토피, 불면증, 만성변비, 우울증, 다양한 질병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피부에 공상하고 있는 미생물들은 다양한 종류들이 서식하고 피부에도 미생물이 있다는 거지. 건강한 피부에는 유익한 공생, 미생물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 병원성 세균 등의 유해 미생물로부터 피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피부 환경이 척박해질 경우 피부 면역에 관해하는 유익한 미생물이 줄고 유해한 미생물이 증식되면 뭐 이렇게 여러가지 것들,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겠지. 줄임이 잘 생기고. 피부가 있는 이유가 살 속에 쏙 들어가면 침투 이런 걸 잘하는 걸 방지하는 거잖아. 1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촉촉해야 된다. 자, 장내 마이크로비오타뿐 아니라 그 피부 마이크로비오타뿐에 서식하는 유익균 증식에 도움을 주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 피부에 개별인증 받았던 걸로 내가 얼핏 본 것 같은데, 피부에 거. 최근 뉴스에. 기능성 당부분 갈리코올리고당, GOS라는 갈릭토올리고당은 포도당, 과당, 갈릭토스 등 2개에서 많게는 10개 정도 결합된 탄수화물 중합체로 기존의 당뇨, 설탕, 메가당 등이 가진 건강성의 결점, 설탕, 당분이 이렇게 건강성의 결점을 개선할 몰족으로 효소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당의 구성물질이다. 그러니까 올리고당은 탄수화물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당분이라는 거고, 설탕, 메가당은 건강상의 결점이 있다는 거지. 올리고당은 6가지 종류가 있는데, 올리고당의 고분자성, 구성의 단당류, 종류와 연결 구조에 따라 달라지고, 또한 원료 물질과 이를 추출하는 방법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올리고당 생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는 대부분 효소공법으로 이용하여 대량 생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프락토올리고당, FOS, 이런 거 회사 많아요. 프락토, 갈릭토, 갈락토올리고당, 네오크라마에서 하는게 갈락토올리고당, 그리고 이소말토올리고당, 그리고 상업용 올리고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올리고당은 감미료 0.4, 0.7, 설탕이 1이라면 0.4에서 0.7, 감미도가 조금 떨어지나 난소화성 특징으로, 난소화성, 소화성이 잘 안되는 특징으로 설탕보다 칼로리가 낮아. 그러니까 위에서 다 흡수가 되는데, 흡수가 안되는 특징으로 나자가 설탕의 대체제로 권장되고 있고, 이게 소장으로 가면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몸에서 하는 유익균 1.5kg 되는거, 걔네들의 먹이가 되는거지. 랄라라라라라라라 방탄으로 들어가가지고 장까지 간다는거지. 당으로서 기능 이외에는 프리바이오틱스 효능으로 맞지. 그런식으로 많은 주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건강식품은 지금 종목이라는 분류가, 홍삼쪽이 제일 많고, 홍삼쪽이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이쪽이 시장이 엄청나게 많고, 그라고 뭐 이렇게 뭐 스쿼렛 그런거 있잖아. 루테인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프리바이오틱스가 굉장히 높다. 유제품 및 음료 분야에서 올리고당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왜? 우리는 소화 잘 된다. 뭐 대장을 살린다. 이런것처럼 뭐 이렇게 요거트 이런것들. 주요 올리고당 제품 중 갈릭토올리고당이 주력이고 갈릭토올리고당은 모유에 포함되어 있고 유당을 주요 올리를 하고 갈릭토올리고당은 체내에 거의 분해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도달한다. 아까 말했다는 것이 유익균 비피더스균의 유산균을 유의적으로 정식시키고 유해균의 성장을 억지하는 탁월한 프로바이오틱스 효능을 가지고 있다. 갈릭토올리고당은 설탕과 유사한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설탕 대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조금 비싸지만 넓은 범위의 온도와 pH에서 안정하고 영유아용 분유뿐 아니라 음료, 유제품, 제과, 제빵, 캔디 등 다양한 식품 유형에 사용될 수 있다. 우리는 달지만 몸에 흡수되지 않는 설탕이다 이러면 좀 메리트 있지. 당사는 기존의 일방적인 공정 외에 추가적인 발효 공정을 통해서 보다당의 함량을 최대한 낮추고 낮추는 제조 공정을 개발했고 이 제품은 당사만의 고유의 공정기술로 분말화를 가능하겠고 분말 쉽게 안되는 모양이지. 기술을 통해 제조된 갈릭토올리고당은 기존의 일반 제품 대비 고순도 제품으로 70% 수준의 순도를 가지고 있다. 당사는 최대 100% 수준까지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기술력이 대단하단 말이야. 기술을 통해서 제조된 갈릭토올리고당은 고순도 이외의 모유 내에 존재하고 있는 올리고당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 갈릭토실락토스. 함량 역시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영유아용 조제식 등에 적용되고 유익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해당 기술은 당사의 특허, 모유 성분인 갈릭토실락토스가 강화된 갈릭토올리고당의 제조 방법으로 특허로 등록되어 있다. 18년의 갈릭토올리고당 제품은 미 FDA의 GRAS 인증 획득을 통해 제품의 안정성에 대한 미국에 대해서 인정받았고 미국 시장 진출 궤도부로 마련했고 이슬람 율법에 따른 한랄 인정받았고 유대인 코셔 인정받았고 그리고 국가별 수출입이 어려웠으나 K푸드 시장의 확대로 이제 지금 K문화가 쫙 퍼지고 있지 글로벌화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많은 나라에 침투할 수 있는 게 좀 수월해졌다. 무슬림, 유대인, 인구적, 경계적 매우 중요한 자리매김했고 한랄 인정, 중국 인정도 받았잖아요. 한랄 인정, 코셔 인정 이런 것들이 필수되다. 일본에서도 또 하나 더 받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의 라인업을 보면 고순도는 네오고스, 마더스 올리고, 뷰티 올리고, 유기농은 네이처스 고스, 세계 최초 유기농 갈릭토 올리고당 중국 유기 인정, 유기농 마크 인정 받았고 네이처포스, 중국 이런거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액상 제형 그리고 뭐 기타 뒤올리고 고트 올리고 이런 것들. 팔라티노스, 팔라티노스는 벌꿀에 함유되어 있는 당 성분으로 포도당 1분자와 과당 1분자가 결합해 만든 이당류로 천연의 당질이며 비우성식, 천연 감미료이며 식품 공정상 당류 가공품으로 불린다. 포도당과 과당 1분자를 결합해서 만든 건데 설탕의 약 45% 수준의 한 반 정도밖에 없는 감미지만 설탕과 같이 양질의 감미질을 보유하고 있어 가공식품에 적합한 당질이고, 설탕과 달리 인체에 천천히 흡수될 뿐 아니라 좀 전에 거는 똑같이 천천히 흡수될, 당뇨의 분해 및 흡수를 저해하여 식품 섭취 이후 급속한 혈당 상세를 억제하는 기능 및 신체 두뇌에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능.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한테 좋은 거지. 맞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독성시험 안정성이 확인되고 국내를 비롯해 미국, 유럽, 일본, 대만, 중국 대부분 나라에 식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고 1일 섭취량, 탄수화물과 마찬가지. 탄수화물 1일 섭취량 제한 없잖아요. 일본에서는 없나? 일본에서는 충치의 원인이 되기 어려운 식품으로 특정 보건용 식품으로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이게 많이 먹어도 충치의 원인이 되기 어려운 식품이라고 인정받았다는 거지. 일본 내에서 20년 이상 걸쳐 과자류를 비슷한 여러 가지 식품에 사용된 식품 음료다. 일본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이런 당분을 넣었다 이거지. 필라탄의 제조는 정백당 원료로 하고 설탕과 마찬가지로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된 이당류이지만 설탕은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밤에 영어로 지켰는데 효소를 적용시켜 결합 위치를 변화했다. 필라티노스 결정 형태의 제형이며 100% 순도를 갖는 필라토노스는 우수한 생리활성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 설탕 대비 낮은 감미, 낮은 용해도 식품 가공 적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근데 일본 미스이제당 필라토스티노스 제품을 국내에 독점적으로 유통 진행하면서 필라티노스의 단점을 보호하는 소재 개발을 위해서 2015년부터 미스이제당과 협업을 통해 필라티노스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단점을 보완한 액상 필라티노스 제품을 추진하였고 16년 세계 유일하게 액상으로 제품 개발 및 출시를 완료했다. 액상으로 필라티노스. 연구를 통해 효소 반응에 의해 설탕으로부터 필라티노스의 전환율을 20% 수준에서 혈당 상승 억제 기능과 필라티노스가 결정화되는 것을 막는 이상적인 전환 비율을 확인하였고 이를 특허로 등록을 했고 결정석출이 억제되고 혈당 상승 억제 기능을 갖는 필라티노스 시럽. 자체 연구를 통해서 20% 수준의 액상 필라티노스 제품을 기본으로 하여 추가 효소 반응을 이용하는 제품들이 있다. 필라토니스, 필라토니스티노스고 액상형, 액상형, 필라토니스 L20, 필라토니스 IS 포스 이런 것 있다. 시클로덕스트린 이런 것들은 전분으로 생산되고 포도당의 환원성 결합으로 이루어진 당물질 첨가물. 식품에서 불용성 성분을 포접하여 쓴맛 성분에 이 치를 경감시키는 마스킹 효과. 덮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마스킹 효과가 덮는 효과. 고미에 대한 강한 맛에 대한 마스킹 효과가 그 많은 것 같지. 홍삼대품이 홍삼 특유의 그런게 있으니까 고미 제거, 높은 맛 제거의 효과가 매우 우수함. 소주 먹으면 막 쓰잖아. 근데 난 부드러운 거 먹는 기분이 좋으니까 같은 소주에다가 맥주 태압은 부드럽잖아. 그런 것처럼. 그 대신에 알코올이 줄어드는 건 아닌데. 라면 짜잖아. 우유부면 짠맛 없어지거든. 그렇다고 나트륨 날라간 거 아니거든. 나트륨. 나트륨 녹아있거든. 그런 것처럼. 자, 시클로덱스트린이 이미 이치포적 기능을 이완하고 홍삼 및 한약재 기반으로 한 기능성 식품 소재 적용에 가능한 주목하게 되었다. 시클로덱스트린은 결정성이 매우 강하고 용해도가 낮기 때문에 공정적용이 적용시 용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전체 시클로덱스트린 함량이 18% 이상이 함유된 액상 제형 고함량 액상 시클로덱스트린 개발에 성공했다. 경쟁사 대비 대품 5% 이상의 시클로덱스트린 함량을 보유하면서도 여기에 조금 좋은 백탁 및 결정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어 여러 제품에 적용 가능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고 생산 과정상 효소 반응 이후 미반응 전분 유래 기질의 일부를 추가적인 효소 반응을 통해 이소말 토 올리고당 IMO로 전환을 통해 프리바이오틱스 생리적 활성화 기능과 백탁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요거는 네오리고 네오덱스란 제품으로 네오리고 네오덱스 이소말토 올리고당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자 기능성 펩타이드 부분에 이틀에스 저분자 효모 펩타이드 제품으로 효모 휴레의 기능성 제품입니다. 얘들 이런거 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식욕 억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 요거는 이틀에스는 식욕 억제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식욕을 정진시키는 소재가 있다면 식욕을 억제시키는 소재 요거는 이틀에스는 식욕을 억제시키는 거를 활성화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잘 못먹, 입맛이 안도는데 뭐 입맛이 안도는데 어떻게 먹노? 억지로 먹는 거지 나는 입맛이 안도는 것들이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계속 먹는다 계속 먹는다 아 나 이거 그만 먹고 싶은데 그냥 의무적으로 먹는다 의무적으로 내일 거 미리 먹는다 내일 거 아 참 제품 생산을 위해서 당사만의 효소로 분리 기술을 융합해 효모로부터 만 DA 이하의 저분자 분핵물만의 분리 생산하고 이 연구 결과를 통해 SCI급 논문 발표와 인체 임상 실험을 통해 안정성 및 효능이 입증된 제품이다 결과물은 비만치료 항산화 활성화 갖는 효모 가수 분해물 특허로 등록되어 있다 이 틀에스는 식욕촉진 호르몬 억제 식욕 감소 호르몬을 촉제하는 것들 호르몬인데 식욕 증대시키는 호르몬이 있고 호르몬인데 식욕 감소시키는 호르몬 나는 식욕 감소되는 호르몬이 없다는 거지 적다라는 거고 나는 식욕 증제되는 호르몬이 항상 분배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먹는 거지 제품의 경우 연구 결과에 따라 다이어트 식품으로 입증이 되었고 국내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체중 감소 식욕 억제 비만 예방 기능을 가진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다이어트 보조제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 국내에서는 국내식품의약안전처에는 체중 감소 식욕 억제 비만 예방 기능을 가진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다이어트 보조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대 그래서 국내에서 인정된 다이어트 보조제는 대부분의 체지방 감소에 초점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보조제로 적으면 안 되는 거지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체지방 감소에 초점 맞춰져 있다 효과는 있는데 그거를 선전할 때는 체지방 감소가 특유하다고 적는다 이 말이겠지 자 일본 다이어트 제품은 일본에서는 다이어트 제품이 원료로 사용되어 지난 4년간 일본 드럭스토어 마트 같은 간단간단한 마트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일본에서 잘 팔리고 있다 말이지 페로우가 효모펩타이트와 철분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식품 소재로 높은 철분 흡수율을 가진다 그러니까 철분이 철분을 흡수하려면 뭔가를 같이 먹으라고 했잖아 시금치인가 뭐 그런거 있잖아 철분을 먹으려고 하면 이걸 잘 먹어야 된다 이런거는 뭐 요런 것들이 잘 흡수하게끔 만들어주는 거 철분은 체내 산소를 공급해주는 헤모글루미늄 구성 성분으로 산소를 각 조직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 체내의 미량 존재 하나 그 작용이 매우 중요하다 철분이 없으면 안된다 철이 들어야 된단 말이지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 성인, 여성, 임산부에 대한 경우 피로량이 증가하므로 장기적인 철분 섬취가 부족하면 빈혈을 일으켜되고 어지럼증, 피로감, 집중력 저하 등 문제점이 발생한다 철분이 무기물이다 보니까 흡수율이 매우 낮아 그러다 보니까 유기물 형태의 햄철, 햄철, 햄 라이온 등에 사용되고 있다 햄철이 뭐야? 햄철은 주요 돼지고기야 돼지고기가 철분 맞나? 돼지혈액의 해모글루미늄 효소 처리에 분리해낸 철 단백질의 하나로 주로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는데 이건 동물성 원료고 유기 철분임에도 흡수율이 기대에 높지 않는 단점이 있다 동물성 원료이지만 그런 데서 추출하는 정도밖에 없었는데 네오클레마가 개발한 것은 홍천 메디칼 허브 연구소에서 협업을 통해서 철분 킬레이션이라는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타입의 유기철 제품으로 폐로가는 안정성 흡수성이 뛰어나고 생체 이용률이 기존 햄철 보다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안전하고 검증된 미생물인 혐오의 효소 분해를 통해 킬레이트 화법으로 제조하여 기존의 철분 제재의 단점인 변비를 최저시켰고 철분 성분 많이 먹으면 변비 많이 오는 모양이지 해모글루미늄 수치도 폐로우 섭취군이 더 높았으며 같이 먹은 것 중에 폐로우가 더 높았고 혈액 내 절혈구의 양을 나타내는 절혈구 용적량 역시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철분 억구로 말 딱 이 억구로 보면 키 잘 크게 하는 거 같겠다 억구로 109 억구로는 유청단백 가수분해한 유천단백 가수분해물이다 유천단백 가수분해물은 성장촉진 회복보조 동화작용촉진 면역계 향상 효능에 대한 보호구가 있으며 억구로 190은 그 중에 성장촉진 맞지 키 크는 거 이름 자체가 억구라이가 억구로 우유에서 치즈를 제조하고 얻어지는 부산물이 유청 우유에서 우유에서 치즈 만들 때 얻어지는 유청에서 단백질은 다양한 생리활성과 물리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여러 식품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유청단백질이 대장암 간의 해독 통풍 혈중 콜레스테롤 면역력 증진 어린이뼈 성장 촉진에도 유익한 생리활성 효과가 있다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유익한 생리활성 억구로 109는 독자적인 기술로 만든 소재이고 일반적인 유청단백 가수분해물 보다 분해률이 높아 높은 체내 흡수가 장점이다 이틀렉스 페로오가 업그로 업그로 유천 단백 분말 키 잘 크는 거 이거는 철분 흡수 잘하는 거 이틀렉스는 체지방 감소 다이어트 식품 여기 있네 자 원재료 생산설비 유당 정백단 갈릭토 유당은 갈릭토올리고당 정백단은 또 이게 뭐 팔라티노스 덱스트린 전부는 시클로 덱스트린 제조 효소 유당 정백단 효모 추출문 아까 말했다 뭐 아까 어디있노 뭐 기능성 페타이드 요런 게 있다 주요 매입 현황 그 원재료는 당류를 많이 매입하는데 2019년에 28억 2020년 18억 2021년 지금 반기인데 25억치를 매입했네 이건 1년치 매입했는데 기타 기타가 좀 줄었고 기타가 127억치 작년 같은 경우 127억치 원재료를 가져왔는데 지금 47억치 곱하기 1을 해도 작년반 모았는데 당류에서는 작년보다 뛰어넘어 버렸네 벌써 생산공정 생산공정은 이 체매 용에 이렇게 용에 녹여 그리고 반응을 시켜 쫙 쫙 그리고 역을 해 걸러내 이온정제를 해 그리고 재균 미생물을 재규어 농축을 해 온도 압력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내고 거기서 후공정을 하면 분무를 해서 건조를 시켜 파우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 분무 과립은 미세한 분말 제품을 응집하여 입자를 작게 만드는 거 크게 만드는 거 그래서 포장은 그냥 포장기계로 팡팡팡팡 캔디 형태 쭉쭉쭉쭉 만드는 거고 검사는 그걸 샘플 검사해야 되지 요런 식으로 생산능력을 봤을 때는 2021년 2020년 기준 작년에는 생산실적 기능성 액당을 954톤을 생산했는데 1000톤 생산할 중에 954톤 그런데 가동률이 95%였어요 공장 가동률이 그런데 올해는 1200톤 생산할 수 있는데 600톤을 생산했고 가동률은 550% 기능성 펩타이트는 생산능력이 60톤인데 작년에는 26톤을 생산해서 44% 공장 가동률이 있었고 올해는 60톤인데 생산실적이 18톤 그래서 31% 공장 가동률이 돌아가고 있다 팽팽 돌아가고 있는 술주는 아니지 자 익산공장 생산설비가 있는데 요번에 증감된게 건설중인 자산이 2억 3천치 익산공장에서 기계장치 1억 7천 시설장치 4천 7백만해서 2억 3천치 증가하고 있다 매출 및 수주상황 매출을 보면은 기능성당 생산실적 기능성당이 33억 매출 23% 차지하고 기능성 펩타이드는 8억 한 5.9% 합치면 29% 정도 나오네 29% 전기에는 기능성당이 88억 1년치 30% 기능성 펩타이드가 20억 한 7% 37% 정도 차지했는데 이번에는 한 29% 정도 차지한다 그리고 기타 21억 15%를 차지하고 합치면은 기능성당 부분에서는 44% 매출 64억 전년도에는 126억 42% 별 차이 없지 상품으로서 기능성당은 10% 매출 15억을 차지했고 전년도에는 9% 정도 27억 기타에서는 68억 47% 기타가 많이 들어오네 상품 상품은 상품과 제품은 제품은 직접 만드는 거고 상품은 상품화 된 것을 바로 팔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도 상품이라고 해요 그러게 작년에 145억치 48% 차지했고 이번에는 68억치 47% 차지했다 합쳐서 상품 매출은 총 84억이고 57% 기능성 소재는 기능성당은 제품 매출은 64억 44% 그래서 총 149, 145억 매출을 발생시켰고 시켰다 자 수출 실적은 기능성당에서 한 3억 정도 팔았고 내수가 30억 그러니까 1대9 1대9 자 기능성 펩타이트는 수출이 7억 나왔고 내수가 1억 그러니까 기능성 펩타이트는 거의 수출 수출 수출이 1.5 대 1.5 15 플러스 711은 86이지86 15 나누기 86은 17% 8대2 비율 기능성 펩타이트는 수출이 8 내수가 2 수출이 8 내수가 2 기능성은 수출이 1, 내수가 10, 아 9 이렇게 보면 되지. 기능성 펩타이트는 수출이 거의 다 되고 나머지는 거의 다 내수. 그래서 수출 대비 내수가 거의 뭐 1 대 1 대 1 대 1 대 9 정도 된다. 수출 11억, 내수가 134억. 수출이 11 나누기 145억은 7% 내수가 7% 0.7% 90.3% 수출이 90.3% 이렇게 된다. 주요 제품 아까 말했던 갈릭토올리고당 필라티노스. 갈릭토올리고당은 설탕과 유사한 음료제품 제과제빵 캔디 이용할 수 있고 갈라티노스는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당뇨, 혈당 상승 억제 운동 능력 향상, 시크로텔 이런거는 이치 마스킹 기능, 덮는거. 이미 냄새, 맛에 덮는거, 첨가물. 이티레스는 호르몬, 다이어트 식품. 자 그리고 짤려 뻗네. 그런것들. 자 그리고 뭐 이렇게 인증마크는 GRAS는 미국 FDA 인증. 한랄은 한랄. 유기 가공 인증은 중국의 유기농 가공 인증이고 코션은 이슬람, 이슬람 뭐야 저거. 유대교율법, 해서법, 우리 식품안전관리인증원, GMP는 광주지방 식품안전청 이런식으로 있다. 판매조적은 뭐 국내에는 유제품, 건기식, 기타 분야별 제조업체에서 가져간다. 뭐 매일유업 이런 데 있잖아. 뭐 일동후디슴 이런식으로 분유 만드는 회사들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겠고 건강기능식품 만드는 회사들 가져갈 수 있겠고. 많겠지? 한 300여가지 이상 된다고 하는게 돼. 그러니까 얘들은 뭐 요거 새우깡 만들면 새우 0.0000 몇 그램 함유, 콜라 만들면 원액 0.00 몇 그램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한 1kg 팔면은 1kg의 생산량을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뭐 부피가 그리 큰게 아니지 맞지. 청간물이니까. 그렇다. 갈릭토올리고당 아까 봤던 거고. 파생거리 의미없고 얘들은 부채 차익금 내용이 단기차익금이 10억, 유동성 장기차익금 38억, 장기차익금 17억. 한 66억 정도 된다. 얘들 뭐 벌어들인 거 비해서는 의미없다. 순부채율은 8.54% 부채 총계가 한 101억 있는데 현금이 한 66억이 있어 그러면 현금을 빼. 그러면 순부채가 34억이잖아. 근데 자본이 407억이네. 계산해 보니까 8.54% 밖에 안돼. 그러니까 순부채율은 현금 및 현금성 재산을 뺀 걸로 계산해도 한 20 몇 % 나오는데 순부채 34억에 34 나누기 407. 해도 뭐야. 34 나누기 407. 407은 곱하기 100. 8% 순부채. 아 부채 총계. 부채 총계 여기서 나눠야 되지. 깜짝 놀랐네. 101 나누기 407. 24% 뭐 현금성 자산이 필요 없이 그냥 부채율만 계산해도 24% 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 현금성 자산을 빼고 계산하니까 8%다. 이건 그냥 유동성 거의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지. 은행에서 돈 떴 땡겨도 되는 거지. 연구실은 연구소장, 기초연구팀, 학술연구팀, 제품개발팀 이런 식으로 있고 뭐 연구개발 실적으로는 항비만 스트레스. 항 스트레스. 항은 저항할 항자 써가지고 비만. 비만을 저항한다. 스트레스에 저항한다. 이런 것들. 자 연구기관을 해서 만들어내는 게 뭐야 이거. 이트레스를 만들어냈고 이때가 했던 것들. 그리고 또 갈릭토올리고당을 만들어내고 마스킹 효과가 뛰어난 덮는 효과가 뛰어난 시크로덕스트린 시럽을 만들어내고 소유자금 한 1억 3천 들었다 하네. 그리고 저분자 에멀전 기반으로 해서 제품 검토중인 오메가3 원료 뭐 이런 것들 있네. 또 뭐고 듀오올리고 만들어내고 24억 정도 들었네. 이거 봐. 24억 들었네. 뭔데 이거. 효소화학반응을 통한 락톨로스 생산을 만들어내는 게 고려대 산학협력단 광동제야 포바이코리아 이런 것과 같이 연구해서 만들어내는 건데 두 가지 당이 함유된 신개념 올리고당. 24억 들어갔다. 이거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얘들이 지금 연구비는 한 6억 정도 쓰고 반기분 5.5% 정도를 쓴다. 전체 매출에. 2021년엔 4.8% 10억 정도 썼고 2019년에는 3.9% 7억 정도 썼다. 생각보다는 많이 쓰지 않아 봤자 5%면 높은 건데 얘들이 벌어들이는 게 적어서 그런가. 그러고 보면 지니언스는 19% 썼는데 아 지니언스 아직 안 썼는데 환장하겠네. 지적재산권을 보면은 뭐 이렇게 효소 가수분에 이용한 천연초 추출방법 천연초 이티레스 이티레스 마다스 올리고 뭐 마다스 올리고 천연초 추출방법 초고압 조건 하효수를 이용한 천연초 추출물의 제조 방법, 상추 등 복합물 이용해서 추출방법, 필라토니스, 필라티노스, 필라티노스 시럽, 쌀 담백, 가수분에 물을 포함하는 운동 능력, 향상용, 식품조정, 조성물 뭐 이런 것들도 있다. 산업의 특성 자체가 이제 식품을 기능, 식품기능성 등의 기준을 분류했을 때 일반식품, 기능성식품, 건강기능식품 이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국내 기준상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소감법률은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이용관리법이 있고 건강기능식품,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된 식품을 말하고 소감법률은 건강기능식품이다. 이에 반해 기능성식품은 아직까지 소감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보다 광의 개념으로 건강에 유용한 효과를 주는 식품소재나 성분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형태로 제조과공과정을 거쳐 일반적인 방법에 의해서 섭취하거나 식품으로서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것을 정리할 수 있다. 식품은 단순히 먹는 음식의 기능을 넘어서서 사회 트렌드 변화에 따라 건강, 누테인, 클린, 천연, 오메고, 오메가, 오메가5 등이 강조되고 케토톱, 닭껍데기, 개껍데기, 그 뭐지? 껍데기! 케 맞는데 생각이 안난다. 하여튼 그거 있다 치고 숙화할래 이런거. 고부가 같이 기능성 소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류, 나트륨, 저가마 등의 사회적 이수에 오래 살고 싶거든. 그럼 저런거 덜 먹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기능성 당류, 저칼로리 소재, 저염화 소재 등이 주목받고 있고 노화방지, 질병예방, 건강관리 초점에 맞춘 연관산업으로 확장이 지속되고 있다. 계속 더 오래 살건데 더 오래 살라 그러면 더 좋은거 먹어야 되잖아. 더 좋은거 먹으려면 이런거 먹어야 되거든. 종류의 문명이 발전종대에 따라 설탕 소비가 증가한다는 말이 있어. 설탕은 문명이 척도라는 말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 소비 감소한다. 왜? 근데 자꾸 조사하다 보니까 설탕이 너무 안좋거든. 에헤이 박 백종원. 설탕으로 대변되는 전통적인 일반 감미료는 충치, 비만, 당뇨병, 유만의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세계적으로 설탕을 대신할 수 있는 기능성 대체당들이 주목받고 있다. 근데 설탕을 대신할 수 있는 기능성 당들이 굉장히 많아. 뭐 핫슈가 같은거, 사카린 같은거 엄청나게 달잖아. 감미료. 몸에 흡수도 안되는거. 설탕보다 단맛이 강한 고감미, 감미료와 설탕보다는 낮은 단맛 이외의 생리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올리드 농료. 그러니까 설탕보다 엄청 더 단데, 더 달면서 설탕에 약한게 뭐고. 이제 몸에 당이 쌓여가지고 비만이나 이런걸 유도하잖아요. 근데 설탕보다 더 단데, 몸에 쌓이지 않는거, 사카린 같은거 그런거는 안하잖아요. 그리고 설탕보다 당 성분은 낮은데 기능성 성분이 있는. 얘들은 몸에 좀 덜 달지만 그 위에서 흡수되지 않고 저 대장으로 가서 프리바이오틱스 효과를 주는, 걔네들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이런 것들로 생리적인 기능을 하는 올리고당류, 당알코올류 등이 있다. 올리고당은 과일, 야채, 버섯,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천연의 당질이고 70년대 일본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많은 올리고당이 상업화되고 있다. 굉장히 많아. 식이섬유의 일종으로 분류되고 있고 올리고당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불리온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소장에서 아까 말했던 대장에서 살고 있는, 장에서 살고 있는 균들의 먹이가 되는게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는 대장에서 사는 균들, 균들이라고 보면 되지. 균, 김치, 치즈, 우유, 요거트, 요구르트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 면역기능에 관한 강화, 칼슘, 미네랄 흡수 등 촉진 등을 통해서 다양한 효과를 입증하는 건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고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되는 당류 중에 하나다. 왜 이거는? 사람 사는 가운데 무조건 필수잖아. 필수. 기능성 식품 개념은 80년대 일본이 처음 만드는데 후생성 기준에 따르면 식품의 1차 기능, 영양기능이고 2차 기능은 기호기능, 3차 기능은 생체 조절기능 가운데 3차 기능에 강조한 식품의 물리적, 생화학적, 생물공학적 수품을 이용해서 해당 식품의 기능성 특정 목적에 적용 발현하도록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식품이다. 이런 게 생체 방어와 신체 리듬의 조절, 질병의 예방, 방지, 회복에 관계하는 신체 조절 기능에 생체에 충분히 발휘하도록 설계해. 그러니까 미생물들이 많이 활성화되면 사람이 더 좋다는 게 연구결과가 나왔겠지. 그러니까 걔네들의 미생물들을 더 키우려고. 몸에 더 좋은 미생물들이.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만 있네. 그러면 피부에는 없을까? 피부에도 조사하니까 피부에도 좋은 걸 바르려고 하면 껍데기도 좋아지고 안도 좋아지고 서로서로 좋아진다. 그럼 한번 발랐던 사람은 끝까지 바르겠지. 왜? 표시가 바란다니까. 그러니까 안 발랐던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한번 발랐던 사람은 없다고 나올 수 있겠지. 안 바르면 죽는 줄 알았거든. 안 바르면 죽는 줄 알거든. 뷰티처럼 이것도 매력이 있는데 국가별로 미국 식이보충제, 유럽 식품보충제, 일본 보건식 기능식품, 중국 보건식품 등으로 다른 개념과 제도에 의해서 다양한 용어로 혼용되고 있다. 비슷하단 말이지. 우리나라에서는 기능성 식품을 90년대 후반부터 관심이 끌기 시작했던 그때는 90년대 후반 같으면 전기효하다가 스콜렛 막 나오고 캐터톱이 아니고 최근에 연구기관 및 기업을 중심으로 건강보조식품을 위한 식품개발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공표되기 전에는 건강보조식품 용어로 표현됐으나 이제 우리나라 식품 공전에 기록된 스콜렛 유산균 함유식품을 의미했다. 2002년 8월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2004년 시행되는 게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개화된다. 건강기능식품 법률이 딱 정해져다니까 이 법률의 커트라인을 못 넘으면 시중에 건강기능 보조식품이라고 표기를 못하고 이런 것들이 꽤 조건이 까닮겠어. 그 대신에 이것에 대해서 커트라인 넘은 제품들은 자신있게 파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허가도 받았고 인정도 받았다 하면서 광고를 대대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뢰가 더 쌓인 거지. 기존에는 이게 정말 그 정도의 효능이 있었나 없나 긴가민가 하면서 먹었다면 이제 그런 법안이 통과되면서는 그때부터 옥석이 가려진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식품시장 경우는 2018년 기준 7.7조 달러인데 전년 대비 3.8% 소폭 증가하지만 그 중에는 식료품이 4조 달러, 음료 3조 달러, 담배는 0.7조 달러, 식료품 및 음료가 전체 시장의 90%를 차지한다. 식료품, 음료가. 그 중에 아시아태평양이 많이 또 차지하고 연평균 한 3.9% 성장 예상되고 향후 5년간 증가가 클 거로 보이고 예상되는 지역은 아시아태평양 유럽 북미 순이다. 식품산업 내에서도 기능성 식품 소재를 영향하고 있고 이 회사는 건강기능식품을 포함, 건강식품 조제분유시장, 당류시장을 전방시장으로 했다. 납품하는 데가 당류시장, 조제분유시장, 건강기능식품시장, 그리고 식품 건강식품 시장 이런 식으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연평균 5.5 에서 6%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34% 중국 15% 서유럽 12% 미국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다. 건강기능식품 미국. 미국이 제일 그래도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돈 이런 데 쓴다 이거지. 미국이 34% 중국이 15% 이렇게 됐다. 국가별로 가장 많이 찾는 것은 미국. 세계 3분의 1을 찾았다. 그러니까 미국에만 들어가서 좀 팔려버리면 미국인과 한 2억 2, 3억 정도 되잖아. 입소문하면 다 뿐만. 걔네들은 먹었더니 계속 먹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 중 당사의 제품과 직접적인 연관이 된 분야는 장건강, 프로바이오틱스 이렇게 말했고. 자 프로바이오틱스는 뭐라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장에서 유익균, 균이 살 수 있는 그런 유익균들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프리바이오틱스, 프리 프리. 프리는 뭐다? 프로바이오틱스. 균들이 사는 것들의 밥. 밥인 거야. 영양분. 영양분이 프리바이오틱스. 프리. 프리하다. 그러니까 프리바이오틱스는 어떤 게 있다? 올리고당. 이런 것들이 프리바이오틱스인데 그런 프리바이오틱스의 기능을 한 게 더 친 게 갈릭토. 이런 것들. 유기농. 거기서 기능을 한 게 더 친 게 유기농. 이 올리고당은 갈릭토 방식으로 만들어내는데 더 흡수 잘 된다는 거지. 그것도 유기농 비료를 쓰지 않고 천연적으로 최대한 땡기는 거다. 그런 것들이 장에 도달한다. 그게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는 장 속에 살고 있는 유익균 이런 것들이 간다. 비만 소화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합친 용어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그랬지. 유익균과 그리고 개념의 합성 용어. 마이크로바이옴.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기능성 제품, 치료제 진단 제품 서비스고 이중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이 현재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이다. 그러니까 몸속에서 장에 활성화가 되면 만병이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더 좋은 것들이 발생될 수 있고 더 좋은 컨디션으로 더 좋은 예방 노화 예방 이런 것들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분야라고 하는 거지. 기능성 제품, 치료제 개발, 진단 제품.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은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중심으로 한 기능성 식품 웰리스 제품 시장의 전체 시장의 83%를 차지하고 치료제가 10%, 진단이 7%를 차지하는 걸로 된다.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치료제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라는 거지. 마이크로 기반으로 치료하는 치료제 단계는 아파야 약을 먹고 치료제를 받잖아. 그런데 이런 마이크로 기반의 유익한 균을 이용해서 하는 치료제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각종 질환과 연계성이 밝혀지면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유해균, 자가 면역질환, 암, 외장관, 당뇨, 비만, 적응증으로 하는 다양한 치료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BCC 리서치에는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이 2018년 5,600만 달러에서 2024년 한 6년 지났는데 94억 달러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급성장 이런거지 우상향이 아니고 급상향이 급상향 이런 식으로 프로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이 거기에서 네오크레마가 한 자리 하면 지금 7,800억인데 시총이 3000억만 내도 8,500억, 48,32억, 4배가 되는 거죠. 3000억 넘게 하겠지. 1점은 내도 10배 뛰네. 빨리 사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어떻게 이게 자가 면역에 연관될 수 있는 게 발생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국내식품시장을 보면 18년 규모 260조에서 전년 대비 7.4% 성장할 것으로 예배되고 그 중에 음식률, 제품업, 음식점업, 음식료 및 담배, 소매업 이런 것들이 있다. 건강기능식품시장은 연평균 6% 성장하고 있고 높은 성장하는 이유가 고령화에 따른 불안감, 오래 살려고 체력관리, 운동, 미용 이런 것도 기대하고 그리고 또 20대 직장인이나 배우자 이런 부모들이 또 자기들도 먹어보니까 또 괜찮은 거야. 미리미리 예방하려고. 20대에 이제 뭐 알약 같은 거, 알약이 아니지 그거 뭐고. 건강보조제, 건강보조식품 안 먹잖아. 비타민, 비타민도 건강보조식품이야. 비타민, 루테인, 또 케토톱, 아 나 케토톱 그건 뼈가루 있는, 아 계속 케토톱 나오네. 케토톱 붙이는 건 나지.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또 뭐 다이어트식품 이런 거 다 건강기능식품시장이거든. 홍삼, 홍삼도 건강기능식품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있다. 기존 사업 영역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의 경우 원료 차별에 대해 공헌을 데리고 있고 시장 수요에 맞는 원료와 제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시장 지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사업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만들고 있는 기업인 경우 원료 차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이면 되지만 원료 제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시장 지위는 이 네오 크레마 같이 이제 원료를 좀 자기만의 독특한 원료를 만들고 있는 업체들은 바야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면 하는 거지.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은 이제 개별 인정용 원료를 인정받아야 되는가. 아까 카트라인 법에 통과를 돼야 되는 그것까지 하면은 개별 인정용 원료를 인정을 받아. 그러다 보면 이제 더 많이 선전할 수 있고 하는 거지. 그리고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품목이 프로바이오틱스다. 홍삼이 1등? 홍삼이 근데 홍삼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프로바이오틱스가 두 번째로 계속 연평균 28% 성장해. 연초에서 28% 성장했다는 거고 비타민 그 다음 세 번째가 비타민 종합이나 단일 그리고 EPA, DHA 함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급성장하고 있다는 거지. 프로바이오틱스 성장은. 그러니까 몸속에 있는 균을 이렇게 키우는 시장.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 소비자가 꾸준히 늘면서 발효율 뿐 아니라 유산균이 첨가된 분유 제외가 관련 식품 출시가 증가되고 피부 질환과 미용업계에도 활용되게 되니까. 미용에서도 바르는 거, 미용에서도 먹는 거, 미용에서 먹는 화장품 이런 것들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보면 되는 거지. 먹는 화장품. 맞나? 그러니까 복합이겠지. 먹었는데 프로바이오틱스만을 구성된 제품이나 복합 제품이 출시되고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제품이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결합된. 먹으면서 바로 이게 균까지 합체되어 있는 심바이오틱스. 심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와 그들의 영양분이 되면 기능성 바이오틱스와 활성화할 수 있는 프리바이오틱스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만들. 그러니까 프리바이오틱스는 피로 프리바이오틱스는 먹이라 그러자. 먹이. 장 속에 있는 균들이 먹이. 그런데 프로바이오틱스는 균들이야. 그런데 균이 적어. 그런데 먹이는 엄청 좋아. 그렇게 하지 말고 균과 먹이를 같이 먹어라. 그게 심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거지. 같이 먹을 거야. 같이 이런 거지. 심바이오틱스 제품에 적용되는 프리바이오틱스는 고시용 원료인 프락토올리고당이 주로 적용되고 있으나 프락토올리고당. 여기는 만드는 건 갈릭토올리고당이잖아. 그런데 갈릭토올리고당이 프락토올리고당에 비해 제품의 안정성이나 성능 측면에서 우수성을 확보하고 있어 제품 차별화 측면이나 마케팅 측면에서 갈릭토올리고당을 포함한 제품의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존에는 심바이오틱스가 프락토올리고당이 주로 적용되었으나 프락토보다 갈릭토가 조금 더 좋아. 효과가. 그래? 그러면서 이제 조금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쟁 상황은 전통적인 당뇨시장은 정백당으로 불리는 설탕. 정백당 만드는 게 삼량사, 대상 이런 데서 만들겠지. 올리고당, 감미료 등이 있다. 설탕이 가장 큰 점유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설탕시장은 국내 몇 개 업체가 대부분 매출을 가져온 형태의 것 같아. 삼양사, CJ, 제일제다, 대상 이런 데겠지. 국내 올리고당류를 판매하는 업체는 2017년 기준 약 17세가 추정 올리고당류를. 당뇨시장은 19년 1조 6천억 정도 규모고 갈릭토올리고당은 56억 정도 올리고당류만 판매하는 업체는 17년 기준 17세가 존재하고 주로 설탕, 전분 등을 가공하는 업체와 식품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가 생산하고 있다. 그러니까 식 전분이나 설탕을 만드는 회사가 이런 올리고당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해외시장은 네덜란드 F사가 F, 휘슬레가 아니고 F, 겔로그 홈프레이크 F 뭐지?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전지분유, 탈지분유, 유청 등 다양한 유제품을 제조하여 글로벌 시장이 공급하고 있고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가장 높은 시장 유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같은 경우는 Y사, N사, S사 뭐야? 일본 시장을 점령하고 있고 폐쇄적인 시장 특성 및 높은 수입 관세 등으로 자국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국내에 소비하는 구조로 보지. 자기들 인구가 1억 2천 정도 되니까. 캐나다의 B사, 영국의 D사, 중국의 K사 등이 갈릭토올리고당을 생산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다. 거기에서 우리는 네오크레마가 있다. 이 말이겠지. 그럼 그 회사들과 차이점은 기능성 당뇨 제품을 주력하고 있고 고순도, 고순도 액상 및 파우더가 되고 우리는 액상도 되고 파우더가 된다. 제형의 갈릭토올리고당과 유기농, 이건 세계 최초니까 갈릭토올리고당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 세계 최초로 유기농 갈릭토올리고당을 생산하고 있고 당사의 제품은 기존 당뇨 제품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제품군마다 기능성을 부여한 제품으로 다양한 제품 간 라인업을 가지고 있어서 가격 우위 및 대량 공급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경쟁 회사들과 차별화 요인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만들고, 이런 것도 만들고, 이런 것도 만든다. 좋다. 이런 말이겠지. 갈릭토올리고당 기반 제품 경우 당사가 시장에 진입하기 전까지 세계적으로 웻 블렌딩 방식, 건조한 블렌딩 방식의 57% 함량 갈릭토올리고당 드라이 블렌딩 방식, 건조식, 이거는 습식, 건조식이겠네. 방식이 29% 분말, 갈릭토올리고당 두 가지 제품이 시장에 형성되는데 왜 습식 방식과 건식 방식의 방식이 습식 방식으로 하면 57% 함량, 건식 방식으로 하면 29% 함량 이 말이겠니. 그런데 이는 분말화 생산에 어려움이 있다. 분말화는 너무 어려웠다. 그런데 독자기진 기술 개발을 통해서 네오크레마가 고함량 75% 이상, 함량이 75% 되는 고순듯 갈릭토올리고당을 개발 성공했고 세계 최초로 사업화를 이루어지면서 유기농 갈릭토올리고당을 개발하여 또 세계 최초로 주시하고 시장을 개척 선도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임상 결과에 바탕으로 뷰티 제품으로 더, 그러니까 57%짜리 살래, 29%짜리 살래, 75%짜리 살래. 어? 가격은 천원 차이나? 천원? 75%? 만원? 만원? 이왕 바르는 거. 그래 내 돈 없어서가 못 바르나. 더 바를게 만원짜리. 더 높은 걸 쓸 수밖에 없다니까. 말하기도 좋잖아. 맞지? 우리는 75%짜리다. 이런 거. 순두가 높으면 높을수록 기술이니까.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 라인업은 단순히 당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기능성을 부여해서 통해, 기능성 부여를 통해 장관 면역을 개선, 혈당 상승의 억제 기능을 함께 프리바이오틱스를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들로 시장 내의 당사만이 가지고 있는 제품군으로 차별화된 제품 개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기능성 펩타이드 식품은 식품 원료로 안정성을 가진 원료인, 이거 뭐 영어로 되켜가지고, 가수문의 한 제품으로 당사의 아이디어, 이거 번역하니까 번역 안 나와. 아이디어 제품 기술 개발을 발생한, 개발한 제품이고, 일본 등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유기농 시장은 클린라벨 트렌드. 여기에는 어떤 게 들어와 있어서 어떻게 어떻게 합류되어 있어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영유화용 조제식, 주스, 음료, 다류, 일반식품 및 기능성 식품까지 유기농 분야로 확대되고 있고, 당사는 유기농 갈릭토드, 올리고당을 세계 출시로 현재 당사가 주도하고 있고, 유기농 분야의 기술적 난이도는 보다는 관련 인증 획득 및 양상제품 레퍼런스 확보가 매우 높은 진입장벽이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확보하고 있는 회사는 당사가 유일하다. 그러니까 기술 만들어내는 게 없는 게 문제가 아닌데, 이게 인증받는 게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높다. 너무 까다롭다. 여기도 인증받아야 되고, 저도 인증받아야 되고 하니까 실컷 만들어내는데 너들 할 날이 인정 안 돼? 너들 코시에 인정 안 돼?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인증받기가 높은 진입장벽이다. 당사가 생산하는 갈릭토올리고당은 분유에 첨가되어 프리바이오틱스 시장에 분유를 섭취하는 역류와 아까 말했지, 유아에다 넣을 수 있다 그러지? 야 이거 굉장히 길지? 얘네들 이렇게 많이 적은 게 뭐 때문에 그렇겠노? 저들을 자랑하고 싶은 기라. 이거 다운시스처럼, 다운시스 70% 넘게 상승... 그런 것처럼... 이 많이 자랑하고 싶은 거지. 글자 이 말만 안 넘었지? 이거 읽어야 돼. 이거 대충 뭔지 알았다, 나는. 대충 뭔지 알았다. 모르면 한 번... 다시 봐, 다시 봐. 자, 전자공시 재무제표는 2부로. 2부으로 해fact일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